실장님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4기 정부 총대 대통령 비서실장 기사 봤는데 제가 오늘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당선인으로부터 당선인 비서실장 지명을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대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. 제가 좋은 비서실장님 3에서 5배수 선정을 해서 당선인께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.